안녕하세요. 홈메이드 인 캐나다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돼지 불고기를 만들어 봤는데요. 간장을 이용한 맛과 고추장 불고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간장 불고기를 이용해서 샌드위치를 만들어 봤구요. 고추장 불고기를 이용해서 쌈밥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맛일까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구요. 자 시작해 볼까요? 재료는 돼지고기, 적양파, 배, 토마토, 사과, 양파, 대파, 바나나, 마늘, 생강, 간장, 설탕, 참기름, 물엿, 맛술, 고추장, 후추, 상추, 쌈장, 밥, 식빵, 치즈, 머스타드 소스, 요구르트가 필요합니다. 돼지고기는 키친타올에 핏물을 잘 닦아주세요. 잘게 썰어주시구요. 두가지 맛이라 따로따로 준비해주세요. 맛술과 후추를 넣으시고 조물조물 잘 섞어주세요. 랩으로 씌워둡니다. 다음은 갈아서 고기 양념에 넣을 재료를 준비합니다. 배는 씹 부분을 도려내고 껍질을 벗겨주세요. 썰어주시구요. 분쇄기에 넣을 겁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구요. 바나나도 껍질을 벗겨서 생강도 껍질을 벗기고 썰어줍니다. 양파도 썰어주시구요. 대파도 썰어주세요. 분쇄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샌드위치에 넣을 적양파는 썰어서 물에 담가 매운맛을 제거해주시구요. 간장 양념을 위해서 간장 2큰술 반을 넣고 고추장을 위해서 간장 1큰술 반과 고추장을 넣습니다. 물엿도 각각 넣어주시구요. 고추장에도 넣어주세요. 설탕도 넣어줍니다. 갈아 놓은 양념을 반씩 나누어서 넣어주시구요. 잘 섞어줍니다. 고추장 양념도 잘 섞어주시구요. 간장 불고기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잘 묻혀주세요. 참기름도 넣어서 섞어주시구요. 고추장 양념도 넣어서 잘 조물조물 묻혀주신 다음에 참기름도 넣어서 잘 섞어주세요. 양파는 물에서 건져 물기를 빼주시구요. 간장 불고기는 후라이판에 넣고 샘불로 볶다가 중불로 줄여서 잘 볶아주세요. 고추장 불고기도 샘불로 볶다가 중불로 줄여서 잘 볶아주시구요. 샌드위치에 넣을 토마토도 잘 썰어주세요. 머스타드 소스와 요구르트도 1대1 비율로 잘 섞어줍니다. 식빵 위에 잘 펴서 발라주세요. 상추를 올려주시구요. 간장 불고기를 가득 얹어줍니다. 상추로 덮어주시고 토마토 올리시고 적양파도 올려주세요. 치즈도 놓아주시고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랩으로 꼭꼭 싸주세요. 옆쪽은 잘 오므려서 테이프를 붙여주시구요. 반으로 나누어서 썰어주세요. 맛있는 불고기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다음은 쌈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밥을 한입 크기로 뭉쳐주시구요. 상추는 윗부분만 쓸 겁니다. 잘라주세요. 밥위에 쌈장을 얹어주시고 상추로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돌돌 말아주세요. 상추 안에 고추장 불고기를 넣으시구요. 같은 방법으로 해주세요. 쌈밥입니다. 맛있는 돼지 불고기 샌드위치와 쌈밥 어떠셨어요? 잘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는 거 잊지 마시구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빠이 바이바이 바이